뭐 놓고 갔어? 아니.. 친구는 먼저 갔고 저는 한 잔 더 하고 가도 돼요? 벽에 뿌렸어 맡아볼래? 음.. 냄새 좋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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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냄새 줘 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오지? 잠시만요 야 장윤서 내가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너 왜 이렇게 남자가 눈치가 없어? 내가 아까부터 계속 신호를 보냈잖아 너 바보야? 시그널? 뭔지? 내가 알아 어? 너한테 응? 아까부터 응? 오빠 아.. 많이 치웠다 이제 가자 오빠 일어나봐 응 유나야 응 나 다은이한테 고백하려고 이 마음 못 받아줘서 미안해 안 미안해도 돼 오빠 나 알고 있었어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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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냐? 나 고백하러 갈라고 오 드디어 똥꼬야? 똥꼬냥이야? 똥꼬냥이 뭐냐? 향수님 될 사람한테 누군데? 다은이 응 다은이한테 고백하려고 아 진짜? 유나는 이제 그만 보자고 말 못해 어떡해 유나 너무 귀엽고 착하고 다은이 너무 섹시하고 예쁘고 둘 중에 어떻게 골라 이 새끼 무슨 드라마 대사냐? 어? 나는 똥꼬도 사랑하고 똥꾸냥도 사랑해 쪼크다 쪼크 아 그래서 누군데? 있어 내가 사귀고 나서 소개시켜줄게 응 응 어 맛있었네? 아 이거는 오다가 주웠다 음 오다 주운 거 치고는 상태가 꽤 괜찮은데? 응 오늘 예쁘다 아니 뭐 너 뭐 할 말 있다며 응 잘 됐네 나도 할 말 있었는데 음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지? 아 아니면은 같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동시에 같이? 응 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? 하나 둘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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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음 마음 추세를 준비를 좀 하고 응 언니 어 똥꼬 여기 어이 오빠도 있었네요 응 근데 유나는 이거 웬일이야? 어 저 언니가 불러서요 아 그게 똥꼬도 같이 있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통은 둘이 있을 때 말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아 딴 사람 보는 데서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아 아 그러면은 민망하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응 어 어 나 장윤석 안 만나려고 네? 만나려고가 아니라? 아니? 응 나 장윤석 안 만나려고 아니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얘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무튼 난 이제 답답해서 못하겠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나 이거 오다 좋은 거 아니 사 온 건데 이거 아무튼 넌 너 좋아하는 사람 맞나? 난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언니 저도 이제 윤석 오빠 안 만나려고요 둘이 짰어? 깜짝이 윤석 오빠는 저보다 더 섹시하고 늘씬한 언니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에헤 아니야 장윤석은 너처럼 넌 자꾸 귀여운 여자랑 훨씬 더 잘 어울려 아 나 오늘 뭐 폭탄 역할이야 서로 던지기 하는 거야? 그리고 나 사실 장윤석 별로 안 좋아해 전 싫어해요 난 혐오해 전 저주까지 해요 왜 얘 목소리도 막 고개처럼 앵앵거리잖아 아 눈치는 또 더럽게 없죠 아 그리고 생긴 것도 봐봐 약간 개미상이지 않아? 언니 개미가 뭐예요? 개미 할기만 몰라도 언니 말 왜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? 진짜 무슨 천사예요? 나 여기 앉아있어 혹시 나 안 보여 뭐 나 앞에 있다니까 어디 안 갔어 아 혹시 다른 공간에서 나가? 아 이게 앞담아야? 뭐야 이게? 언니 지금 제가 딱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진짜 잘생긴 오빠 한 명 있거든요 응 혹시 소개받으실래요? 진짜? 나도 지금 막 생각나는데 내 친구 중에서 너처럼 작고 귀여운 애 좋아하는 애 있거든 너 소개받을래?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러면 2대2 소개팅 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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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! 뭔데 이거 몰카야 뭐야 뭐가 휘몰아 튀고 간 거지? 고? 다은이랑 소개팅하러 간 거 아니었어? 하... 다은 언니 떨쳐내느라 반년이나 걸렸네 응 아싸 이제 장에서 완전 내 거다 난 싫다고 안 만나겠다며 다은 언니한테 고백한다고 했을 때는 좀 뾰루퉁하긴 했지 아마 그래서 침실 좀 부려봤어요 왜 왜 뭐 왜 어쩔 건데요 완전 할래? 응 좋아요 짠 짠 짠 내가 음 너무 갈팡질팡하고 오래 기다리기에서 미안해 진짜 오래 기다리긴 했다 진짜 오래 기다리긴 했다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쵸 미안하면 이제 안 기다리게 하면 되겠다 그쵸 러브샷? 에이 감사합니다